이번엔 이 장면의 비밀은 퇴근을 통해 퇴근을 통해 퇴근을 통해 퇴근을 통해 퇴근을 통해 혼정이 안에서 기다린다 녀석들을 지옥으로 보내주자 퇴근을 통해 퇴근을 통해 퇴근을 통해 퇴근을 통해 퇴근을 통해 퇴근을 통해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강력하지만 꼬리 되어있군요 어디에서 혼자 있니까 스티커프 I thought I sensed your presence Let's not mince words Why are you here 넘들은 날 오랫동안 가두어두었어 실험과 고문 그보다 더 한 것도 견뎌야 하지 이 시설은 아무리 혼정군대를 번식시건 이 곳은 스킬랍에 대한 파괴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물러날리는 없을 테고 이것 하나만 분명히 해야 되자고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지만 만만 그렇게 하지요 여왕 여기서 이동해온 승리는 따로 온답니다. 내 병력들이 준비를 마쳤다. 움직일 시간이다. 내 병력이 필요하다. 내 병력이 필요하다. 이 병력이 필요하다. 도움말이 모자랍니다. 부하드야 밀어 붙여라 이 혼족노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없애라 필요한게 뭐지? 필요한게 뭐지? 승리 났다 양갑이 도래했다 또 다른 무리가 접근합니다 중앙 반응로를 제거해라 중앙 반응이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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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shut him. 주어? 크롭! 주어. 주어? ! 아.. 필요한게 뭐지? 승리는 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목표 1,000원. 1위에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9000원 맞닥뜨려! 저들의 발은 찢어버려라! 칼날 여원이 명한 노라!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황물입니다 적은 혼fahr! 우리 저를 공격하는 동안 약간의 방향으로 전차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동작을 앞두고 전차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전차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적립할 때 전차를 수행하십시오 으악! 으악! 잘 들리지? 병신 차려 불어오어. 정신. 감염된 테란과 협공을 펼쳐라. 모조리 없애버려. 목표 733 숲을 해야될까요? 꼭 제가 연기할 수 있는 점을 끌어들고. 명심도 기용할 수 있는 점을 이어가도 되지. 어둠은 참 freed. 도움말고, 도움말고! 경고'무 듬뿍 중 정신팔! 잘 들린다.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승리는 따로 온다면... 정신 바짝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 또 다른 무리가 접근한다. 기려한 게 뭐지? 편하게 말하라. 혁신 차릴 것 없이. 아몬의 품종과 한편이 된 자들에게는 자비가 필요 없다. 저들을 통째로 삼켜버려라. 마이킹이 침퉁이 길다. 우리의 공사들이 이제 거리에 대한 지지. 정신차가 지금 닿는다. 정신차가 쌍두고. 정신차가 바로 정신차가 있습니다. 정신차가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차가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 2놈로 경고 – 정신 반짝 차려! 잘 들립니다! 굳이 정신 바짝 차리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승리는 따라오지. 이만한 정신 바짝 차리라. 잘 들린다. 승리는 따라오지. 정신 바짝 차리라. 탈락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 정신 바짝 차리라. 침묵이 경고 – 전지! 저 경식 찬유가... 잘 들리는... 저... 경식 찬유가... 현재, nothing. 잘 들리지. 명이와 정성은, 승리는 따라온다. 편하게 말하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십시오. 도움보기는 굴이킬 수 있습니다. 도움보기는 과거입니다. 필요한 게 뭐지? 잘 들린다. 승리는 따로운 당상이야. 훌륭한 그대. 이 자취력 녀석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리라. 혼족 여러 마리가 오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전투나. 이 자취력은лив다. 이 자취력은 이런 걸 마anes을 다 구입할 것이다. 자취력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적어 잘 보인다. 잘 들린다. 전기! 필요한 게 뭐지? 이제 감염된 테란이 활약할 시간이다. 그렇게 하지요, 여왕.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